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. 저거 사야 돼. 한 번 친구가 거의 없을 거고 그러면 최고의 만화가죠. 까치아파 2년 세체를 모십니다. 오늘 보니까 발밑에 돈이 잔뜩 깔려있대요. 아, 정말요? 현재는 청순 가련형이라 해야 되는데 와, 진짜 이쁘더라고요. 왜 망했습니까? 감독의 무지와 오만. 자기 전에 다시 한 번 읽어보니 완전 쓰레기예요. 감사합니다.